educator 제가 목 뒤에 택이 있는 게 좀 가슬 가슬한 게 좀 느낌이 촉감이 좀 싫어서 제가 이렇게 뜯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서 2,900원짜리거든요 사서 택을 뜯었는데 제 눈이 이상한 게 아니죠 이게 유니클로가 맞죠 이거 그냥 싸게 파는 건데 그런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저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팔렸네요 아니 싸게 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세탁 라벨지는 아예 또 제거를 해버리셨더라고요 이게 유니클로가 분명히 써있었을 텐데 이거를 모르고 판매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이 정도로 지금 국민 정서상 유니클로를 불매를 되게 열심히 지금 저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꼭 부산 업체에서 이렇게 유니클로 옷을 버젓이 택만 가려서 판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배신감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게 없네요 참고로